스프링폼 여기서는 주로 그 select 태그 구현 방법을 살펴볼 거고 스프링폼 확장 태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select 태그를 구현할 수 있어요 스프링폼 확장 태그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select 태그 쉬운 구현인데 예를 들어서 select 태그 DB의 스턴트 테이블의 department id 학과 소속 학과를 말하죠 이 필드의 값은 그 학생의 소속 학과 id인데 학생 정보를 입력할 때 학과 id id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과 목록에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목록에서 뭘 선택할 때 그 select 태그를 사용하죠 이 select 태그 구현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해보는 방법 아주 로우 레벨부터 좀 편하게 구현하는 방법까지 좀 살펴봅시다 먼저 스튜던트 dto 를 만들고 뭐 평범한 스튜던트 dto 클래스 그 다음에 폼 컨트롤러 폼 컨트롤러 이건 없는게 낫죠 있어도 상관없는데 없는게 낫고 폼 에디트 원 이 url 에 대해서 get mapping 포스트 맵핑 그 다음에 여기 get mapping일 경우는 스튜던트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비어있는 스튜던트 객체고 그 다음에 포스트 맵핑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이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서 받죠 받은 다음에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이렇게 객체이면 이 객체가 자동으로 모델 애트리뷰트 되죠 그때 이름은 클래스 이름에서 첫 글자만 소문자로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이 객체에 채워서 받은 다음에 이 객체가 또 자동으로 모델 애트리뷰트가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스튜던트 입력 폼이 또 출력이 될 때 모델 애트리뷰트에 이 스튜던트 객체가 있고 이 모델 애트리뷰트에 있는 이 스튜던트 객체에는 아까 폼에서 입력한 값이 그대로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edit1.jsp 스튜던트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그 모델 애트리뷰트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의 값들 속성 값들을 여기 채우죠 여기 id 스튜던트 넘버 학번 이름 그 다음 select 태그인데 select 태그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가 selected가 돼야 될 텐데 어떤 것이 selected 이 값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스튜던트의 department id 속성 값이 1이면 그러면 여기에 selected가 출력이 되고 1이 아니면 빈 문자열 즉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의 department id 속성 값이 뭐냐에 따라 1234567 중에 뭐냐에 따라 그 해당하는 항목의 옵션 태그에만 selected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폼이 뜰 때 그 해당 예를 들자면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이 스튜던트 객체의 department id 값이 4였다 그러면 이 항목에만 이 옵션 항목에만 여기 selected가 출력이 돼서 이 폼 입력 폼이 처음 뜰 때 소프트웨어학과 이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뜨겠죠 여기는 학년 학년이 여기 출력이 되고 근데 처음에는 처음 이 폼이 처음 뜰 때는 이 스튜던트 비어있는 스튜던트 객체가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이 되니까 이거에 department id 속성 값은 0이겠죠 0 0이면은 아무것도 selected가 안 되죠 selected가 출력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department id가 0이니까 그렇다면 기본으로 첫 번째 항목 국어 구분학과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프 타입 텍스트는 이 속성 값이 null일 테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 이어 이건 integer고 integer 값은 0이죠 여기는 0이 채워져 있겠죠 integer 0이니까 실행해 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여기 0 여기도 0 integer니까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selected가 없어요 selected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된 상태로 되어 있고 인프 타입 텍스트는 null null이니까 비어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서밋 버튼을 누르면 리퀘스트 파라메타로 요런 값들이 서버에 전달이 되죠 각각의 이름은 뭐 이렇게 네임 네임 어디 아 여긴 없고 이거 네임 아 학번이 먼저구나 스턴트 넘버 네임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어 이런 이름으로 리퀘스트 파라메타 데이터가 서버에 전달이 되면 서버에서 그 액션 메소드 서버에서 요 액션 메소드 포스트 인프 폼 메소드가 포스트니까 메소드가 포스트니까 포스트 요청이고 포스트 요청이고 포스트 요청이니까 얘가 오출이 되죠 리퀘스트 파라메타 값들이 이 스턴트 객체의 속성에 채워지겠죠 채워졌고 그 다음에 이 스턴트 객체가 자동으로 모델에 애들에 드립트가 되고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객체면 그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애들에 드립트가 됩니다 이때 그 데이터 이름은 클래스 이름에서 첫 글자만 소문자로 그리고 이 객체에는 리퀘스트 파라메타의 값 즉 이 값이 그대로 채워져 있죠 이 값이 그대로 채워져 있는데 다시 이 뷰가 다시 출력되고 다시 출력될 때 그 모델에 드립트 값이 다시 여기 있게 출력이 되죠 여기에 그러면 이 뒷파트콘트 아이디 값이 4니까 이 경우는 여기에 셀렉티드가 출력이 되겠죠 저장하면 방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라는 문구는 여기 여기서 모델에 드립트에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모델에 드립트에 추가가 됐고 그 값이 여기서 자 이제 메시지라는 모델에 드립트가 엔프티가 아니니까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 소스 보기 보면 아까하고는 달리 여기에 셀렉티드가 출력 됐죠 왜냐면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 값이 4니까 자 그래서 셀렉티드 태그를 별다른 확장 태그 없이 직접 구현하려면 이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귀찮게 이런 걸 구현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귀찮죠 그 다음에 계산할 점 학과 목록을 하드 코딩하는 것 하드 코딩 한다는 얘기는 소스 코드에 학과 목록 데이터가 데이터가 소스 코드에 코딩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해요 학과 목록 데이터 자체가 소스 코드에 저렇게 코딩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 학과 목록이 변경될 때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학과 목록을 DB에서 조회해 와서 출력하는게 바람직하죠 그러면 이제 학과가 뭐 추가되거나 학과 이름이 바뀌거나 이러면 DB에 있는 데이터만 바꾸면 되지 소스 코드를 바꿀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하드 코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스 코드를 그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학과 목록을 DB에서 조회해 와서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구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파트먼트 메퍼를 구현했어요 디파트먼트 메퍼를 구현했고 여기에 findAll 메소드도 구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findAll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조회해서 리턴하는 findAll 메소드를 구현했죠 그걸 이용해서 form 컨트롤러 수정 add2는 학과 목록을 DB에서 조회해 와서 학과 목록 이름이 디파트먼트 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로 뷰에 전달합니다 여기서도 또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서밋하면 이 액션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서밋버튼 눌렀을 때 서밋버튼 눌렀을 때 서밋버튼 눌렀을 때 서밋버튼 눌렀을 때도 다시 입력폼이 또 떠야되고 입력폼이 또 출력되야되고 입력폼이 출력될 때 학과 목록 옵션 태그들도 출력되야되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필요하죠 FOUCH DEPARTMENT CHE DEPARTMENT CHE 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고 이 DEPARTMENT CHE Model 애트리뷰트가 바로 학과 목록이죠 학과 목록에 있는 학과 객체 각각을 D 라는 이름의 변수로 꺼내서 이 옵션 태그를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출력할 때 이 value의 값은 학과 객체의 아이디가 이 부분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elected 출력하는 부분 학생의 department 아이디하고 현재 출력하고 있는 학과 현재 출력하고 있는 옵션 태그에다가는 학과의 아이디가 학생의 소속 학과 아이디하고 같으면 그럼 이게 selected가 이 부분에 출력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옵션 태그 사이에 텍스트는 학과 명이 출력이 되고 그러면 겉으로 실행할 때 기능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걸 DB에서 조회해 왔다는 것만 다르죠. 후공문학 123은 지난 시간에 이 development name을 123에서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고 DB에서 조회해 와서 출력한다는 것만 빼면 기능 자체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서밋 버튼 누른 다음에도 다시 이 폼이 다시 출력이 되는데 이때도 학과 목록이 또 출력돼야 되니까 학과 목록이 다시 출력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게 필요한 이유 서밋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역시 입력 폼이 그대로 출력이 되려면 입력 폼에 있는 학과 목록도 출력이 돼야 되니까 학과 목록을 역시 여기에서도 조회를 해야죠. 학과 목록에서 학과 목록 객체 각각을 D라는 이 변수에 대입해서 학과 각각을 옵션 택으로 반복해서 출력이 되고 그 각각의 학과의 학과명 학과명 부분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고 밸류의 학과 아이디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죠. 아이디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이제 셀렉티드를 출력하냐 마냐 이건데 지금 현재 출력하고 있는 이 학과 객체 아이디 즉 1,2,3,4,5,6,7 이 아이디죠. 이 아이디하고 현재 그 학생의 소속 학과 아이디가 같으면 예를 들자면 현재 현재 학생의 학생 스튜던트 모델 애트리뷰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소속 값이 4다. 그럼 이때 요거하고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면 일치할 때 즉 4 이게 4라면 이 아이디가 4일 때 여기죠. 여기 4일 때 요 때는 여기다가 셀렉티드라고 출력한다. 그래서 셀렉티드가 이렇게 출력된 거죠. 폼이 뜰 때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뜨겠죠. 세 번째 구형 방법 세 번째 구형 방법에서 액션 메소드 구현은 방금 위에 설명하고 똑같아요. 이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뷰만 달라질 건데 에디트 3는 에디트 2하고 액션 메소드 구현은 동일해요. 뷰 뷰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확장 태그를 이용하면 스프링 폼 확장 태그를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프리픽스가 프리픽스가 폼인 스프링 폼 확장 태그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리픽스 프리픽스를 붙여서 폼 콜론 폼 확장 태그예요. 그리고 이 확장 태그는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 폼에서 수정할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스튜던트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확장 태그 폼 콜론 인풋 이 인풋 이 확장 태그 이 인풋 태그에서 이 모델 애트리뷰트에 이 모델 이 모델 객체의 아이디 속성 값을 여기에 수정하겠다는 건데 with only를 주었기 때문에 사실 수정은 아니고 여기에 채워서 보여줄 뿐이고 여기 이거 이건 학번을 스턴트 넘버 속성 값을 여기서 이 모델 애트리뷰트에 이 모델 객체 스튜던트 모델 객체의 스튜던트 넘버 속성을 여기서 수정하겠다. 네임 속성 스튜던트 점 네임을 여기서 수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인풋 타입 텍스트가 출력이 돼요.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태그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 태그가 여기 출력이 되고 인풋 태그가 처음 출력이 될 때 거기에 이 값이 이 스튜던트 객체에 스튜던트 점 스튜던트 넘버 스튜던트 점 네임 이 속성 값이 채워진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즉 채워진다는 얘기는 인풋 태그의 value 애트리뷰트 값 그게 값을 채우는 거죠. 값이 채워진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게 편리하죠. 스프린 폼 확정 확장 태그로 셀렉트 태그를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 값 에 해당하는 셀렉트 태그를 여기 출력을 합니다. 아이템스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 태그가 여럿 있어야죠. 그 옵션 태그를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가 디파트먼츠다. 디파트먼츠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이게 이제 데이터 목록인데 이 데이터 목록을 여기에 옵션 태그로 출력한다라는 얘기죠. 옵션 태그로 출력할 때 옵션 태그 사이에 텍스트 혹은 레이블 그건 뭐냐 이 목록에 들어있는 각각의 객체의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 레이블 혹은 텍스트다. 그리고 이게 학과 목록이죠. 학과 객체의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 텍스트고 학과 객체의 아이디 값 이게 밸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현한 것과 바로 직전에 이렇게 구현한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훨씬 간결하니까 좋죠. 이렇게 구현하는 것과 아래 이렇게 구현한 것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훨씬 편하죠. 이것이 편리해서 보통 스프링폼 확장 태그를 사용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학과 목록을 출력해라 이거죠. 옵션 태그로 슬랙트 태그 뭔가 고를 수 있는 슬랙트 태그를 출력을 하는데 그 목록이 바로 디파트먼츠 학과 목록이다. 그리고 그 목록에서 텍스트로 보여질 부분은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고 밸류에 해당하는 속성은 아이디 속성이다. 학과 디파트먼트 학과의 아이디 속성 학과의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 그리고 현재 이 스튜던트 현재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일치하는 그 옵션 태그에는 셀렉트드가 출력이 돼야 되죠. 스튜던트. 디파트먼트 아이디 학생의 소속 학과 속성을 선택하기 위한 셀렉트 태그죠. 여기에 학년을 입력하기 위한 인풋 타입 텍스트 가 출력이 되고 값이 채워진 상태로 처음부터 뜨죠. 기능은 바로 직전에 구현한 것과 기능은 차이가 없어요. 좀 더 스프링 폼 확장 태그를 이용해서 좀 더 간결하게 구현했다는 것 뿐이지 기능은 동일합니다. 기능은 동일해요. 기능은 동일하죠. 기능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거나 이렇게 구현하는 거나 기능은 동일하다. 그렇다면은 이게 훨씬 간결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셀렉트 태그를 출력할 때는 이런 스프링 폼 확장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구현하는 게 훨씬 낫겠죠. 길게 구현하는 건 귀찮죠.